아아아아아아! 조식 먹으러 나왔습니다. 생로람으로 지금 세 번째 쇼 왔는데요. 아, 아모카드 토스트가 이거구나. 반성해 보이네데들. 에그 베네디크 베이컨으로 시켰고요. 스크램블 이렇게.. 맛으로써 여기는 맛있네 맛있어 네 일단 준비 다 하고 나왔어요 아까 조식 먹고 들어가서 씻고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잠깐 산책하러 왔습니다. 오랜만에 파리네요. 또 전에 유네스코 이후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좀 아쉽게 어제 도착해서 오늘 쇼 보고 다음날 바로 출국이에요. 저희 지금 이제 4월에 앨범이랑 3월 마련하는 앵콜콘이랑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방금 이렇게 걷다가 사실 어제 지금 여기 승관에 와 있거든요. 그래서 가서 시간 맞으면 보자 했는데 지금 일어났대. 그래가지고 시간 애매해서 이제 나도 이따가는 쇼 준비해야 되니까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집에서 보기로 했습니다. 아 그래도 승관이도 재밌었다고 하니까 좋네. 제가 한번 봐봐요. 저기 풍선 들고 있는 소원이 있거든요. 파리 처음 왔을 때 저쪽으로 산책을 돌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아마 브이로그 있을 텐데 여기 앞으로 가면 이제 또 쌩강 나오고 근데 또 이제 그 브이로그에서 어 이 강은 쌩강? 이렇게 했던 게 또 나왔었지. 내가 처음 파리 왔을 때 1월에 다들 사람들이 안 가봤으면서 막 안 춥다는 거야. 파리는 안 춥지 막 이래. 그래가지고 옷 진짜 엄청 얇은 옷만 갖고 왔어가지고 그때 엄청 푸어했었거든. 그래서 이번에는 패딩 하나 챙겨왔는데 또 그 날씨는 또 아니네. 고院 중 exploited 밥 먹으러 왔어요 Chloe 돌아다니다가 이제 배고파가지고 밥 먹을 바 하다가 여기에 또 우동으로 엄청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동 먹으러 왔어요. 근데 여기 지금 파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거 지금 내가 다 일본어를 사용해서 좀 신기해서 덴푸라고 농협 1등이래 아니 형 어제 그 켄토랑 좋은 날이 똑같아가지고 밤에 잠깐 만나서 켄토랑 켄토 매니저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본인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주문할 때 갑자기 일본어로 주문하고 안 흔들려 뇌가 잠깐 멈췄었어 아 알겠다 이렇게 세트 메뉴로 나오나봐 닭고기 웡밥 가라하게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이거 맛있다 닭고기 웡밥 아직 우동이 안 나왔어요 나 ав포로 흐빈 원래 입힌을 했을거야. 좀 춥진 않은데 갑자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좀 추워졌어. 근데 배부른다. 일어나서 조심히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안 먹을까 했는데 뭔가 안 먹는다고 카톡을 보내놓으니까 배고파지는 거 같은 거야 저는 어제 이 에그 베네딕트 맛있어서 이걸 시켰고요 그리고 피로와상도 이렇게 하나요 오늘은 딸기잼으로 어제는 줄잼이었으니까 What do people say? 승관이 도착했으려나? 응 확인했었어 지금쯤 도착할 시간이거든 근데 바나나가 없는데 왜 바나나가 안에 있나봐요 바나나 팬게임 즐거운 파리 여행이었다 저는 지금 파리에서 맛있다는 식당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밥 먹고 애플탈 밥 먹고 그 다음에 내장으로 가가지고 좀 구경하다가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всё는 아티슈크 샬롯? 응 토핑은 바나나, 트러플, 아티슈크 샬롯 프렌치 샬롯, 그리고 이는 베네스 소스 이제 이거 가겠습니다 오늘 비행기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 올리브 오일을 저희는 그렇게 먹고 했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빵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약간 되게 그 참겹살 먹을 때 참기름장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지금 밥 다 먹고 나왔고요. 여기 바로 앞에 또 에펠탑이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보고 매장으로 갈 예정입니다. 야, 저거 봐. 아니 에펠탑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. 우와, 저거 봐봐요. 지금 마무리 연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남아실 때 많이 찍어보는데 오늘 2시간 미년이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1시간 남았고 이왕 떡바리도 너무 잘했었고 쌓은 한숨이 너무 멋있습니다. 이 영상은 연진했지 모르겠지만 그때가서 이 영상을 보면 추웠때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